골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프로 교환 X만 사용을 했었는데요. 제 플레이가 되게 좀 공격적이기도 하고 거리가 조금 나가는 편이다 보니까 근데 그럴 때는 분명히 이제 탄도가 높은 게 확실히 유리한 부분이 있거든요. 제가 생각하는 만큼 탄도가 잘 나와주는 다른 골 모르고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확실하게 믿고 제 샷을 해주면 결과도 나오다 보니까 리듬을 가지고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